예당호에 왔습니다. 신양IC로 나와서 지금 예당호 상류쪽에 있는데 화대가 있고 낚시하는 곳이 있네요. 수변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벗나무가 좀 있고 작은 물고기들이 꽤 많나 봅니다. 물은 비교적 맑고 여기는 지금 낚시터로 조성이 되어있네요. 건너편이 예산 출렁다리이고 그 다음에 영업장에서 패들보드를 타긴 그렇고 일단 출렁다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그쪽에서 탈수 있으면 타볼까 합니다. 점천솔밭좌대 버드나무 이파리가 많이 자랐네요. 예산 출렁다리